안녕하세요. 저는 이수윤입니다. 저는 이수윤입니다. 저는 이수윤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저희는 한화고TV의 연구원들입니다. 그리고 이쪽은 남윤이라고 하는데 걔는 진짜 엉뚱해요. 그리고 방귀... 그리고 화살을 진짜 잘 쏘는 애보고 이 칼을 진짜 좋아해요. 그리고 저는 이수윤이에요. 그리고 나는 이수윤이 장군이라고 불러요. 여기다 칼을 집어넣고 이렇게 가느라 진짜 멋있어요.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이수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강유준입니다. 자 됐습니다. 앞다리 뒷다리 미니족! 앞다리 뒷다리 뒷다리 미니족! 난 영어로만 말할거야 이제. 해봐. 헬로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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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넷 미니! 어... 마이... 마이 네이미 벤자민! 어... 카멜라! 네! 안녕하세요. 저는 한화고TV의 강유진이에요. 삼촌 잘 부탁해요. 자 시작할게요. 하나! 자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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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레리 방구리! 얼레리 방구리! 엉터리 형! 엉터리 방터리! 엉터리 똥터리! 삼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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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호! 삼촌 삼촌!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어떡하지요? 잘하네요. 오케이.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, 구독과 좋아요 돌리고, 많은 시청이 가능하였습니다. 이제 우리는 끄겠습니다. 안녕! 안녕~! 여러분等요? 나 아까 홍거리 말했는데... 가자~!